야 지금 존나 레전드야. 지금 나한테 천원 보낸 애가 뭐라고 했는줄 알아? 지금 진짜 개 어이없어. 진짜 개 레전드야. 나보고 천원 보낸 애가 지금 뭐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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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어딨어 아 존나 어이없어 어딨지? 어딨지? 아 존댔어 애 초심 잃었네. 천원 보냈을 때 리액션 오졌는데 라고 했어. 미안한데 사람은 원래 맨날 바뀌는 거야. 윤호야. 겨우 천원 보내놓고선 나한테 뭐 리액션을 원해? 나 존나 어이없어. 닌 진짜 강태야. 야 나는 천원 같은 거에 리액션 안해 얘들아. 시청자들 잘 들어? 기가 있으면 열어? 천원 같은 건 돈도 아니야 진짜. 천원 가지고 뭐 밖에서 스테이크 썰 수 있어? 스테이크 썰 수 있냐고 스테이크 뭐. 랍스터 먹을 수 있어? 대게 먹을 수 있어? 천원은 그냥 휴지 쪼가리라고 보면 돼. 그냥 그냥 개 싼 돈이야. 그리고 내 재산이 천조. 천억. 천조. 그 정도인데. 천원이 돈으로 보이겠니? 정신 차려. 알겠지. 천원 보내네.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. 천원. 천원.